이 길의 끝은 어디일지 애수가 없고 느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지 갈 길을 알지 못한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인생이 펼쳐질지 예측할 수 없고 주축 못해도 주실회 하며 걷기 그래 이 길을 같이 걷다 보면 문득 잘 가고 있나 의심될 때 함께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면 항상 함께 하신 주를 볼 거야 이제 다시 길을 걸어갈 때 삶에 어떠한 장면이 펼쳐질지 주를 기대하며 주를 소망하며 선하게 인도하신 주를 바라보자 믿음의 산을 걷다 멈춰 서면 이 길의 끝은 어디일지 알 수가 없고 느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지 이 길을 알지 못한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인생이 펼쳐질지 인생이 펼쳐질지 일찍할 수 없고 수축 못해도 수십회 하며 걷기 그래 이 길을 같이 걷다 보면 문득 잘 가고 있나 의심될 때 길에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면 항상 함께하신 주를 볼 거야 이제 다시 길을 걸어갈 때 삶의 어떠한 장면이 펼쳐질지 주를 기대하며 주를 소망하며 선하게 인도하실 주를 바라보자 그래 이 길을 같이 걷다 보면 문득 잘 가고 있나 의심될 때 함께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면 항상 함께하신 주를 볼 거야 이제 다시 길을 걸어갈 때 삶의 어떠한 장면이 펼쳐질지 주를 기대하며 주를 소망하며 선하게 인도하실 주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아멘